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취재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속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씨 뿌리는 법칙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이고 둘째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는 거죠 농부가 부지런하게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겨울러서 적게 뿌린 사람은 적은 열매를 거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과 인생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 뿌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열매를 뿌린 만큼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는데 세 가지에 적용을 하는데 하나는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지니까 누군가 예배를 집내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맨 처음에 같이 무슨 교회를 만들어 조직을 어떻게 조직을 세울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왔다 나가서 농사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전적으로 맡아가지고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될 분들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복음이 전한데 이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서도바울은 떠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지도자가 세우는데 자연스럽게 이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생존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갈라지아서에서는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가르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일반 직장을 가지시고 자기를 하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성도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이제 이 조직이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끝나고 다 집에 갔다가 또 주일 날 다 와가지고 누가 이걸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치료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자꾸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정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또 몇십 명 모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바울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롱네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갈라지아 주석 WBC라고 하는 시리즈의 주석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패러프레이즈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양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르치는 자라 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정기적으로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르침을 받는 자라 했다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들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바울은 교회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여 목회자가 목양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면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신학의 대가입니다 롱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내린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에요 6절에 대한 말씀이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전도하기를 원했죠 제가 한번 불교 시간에 가끔씩 얘기했는데 바울의 꿈은 훌륭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이사야 2장과 66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마지막에 몰려오는 환상을 보죠 바울이 그걸 쓰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 6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시원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성하라고 예배를 하는 그림을 그려요 그 감당하는 사명을 자기의 평생의 사명으로 받습니다 이사야 선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물론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의 그림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 환상을 자기가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원성으로 몰려와요 시원성 시원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그럼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 시원성으로 몰려오는 이 구심력적인 선교를 자기의 사명에서는 원심력적인 선교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시원성으로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시원성, 예루살렘에 있는 시원성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사야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원성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고린도에 가서 시원성을 세우고 에베소에 가서 시원성을 성교 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시원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원성이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런 교회를 원심력적으로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 상징적인 성전을 중심으로 쫙 전 세계에 보금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세계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이방신 성교던 사람들이 딱 그 교회로 몰려오는 꿈을 꾸고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형생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개인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기도 나타나고 또 고린도전서 9장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9장에는 한 장을 거의 다 아래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를 뽑아서 목회자를 어떻게 후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다 나와요 또 히브리소 13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든든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생 어디 가서 할 것이고 예배는 어떻게 들을 것이고 전도 모든 사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예요 자기가 목회자였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생을 양성해서 목회자로 세워놓고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세우는데 사람을 지도자로 때로는 감독이라고도 했고 그 사람은 또 장로라고도 했고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가면 그 맨 처음에 가정교회였잖아요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전도하는 교회 규모가 켜지니까 목회자를 두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가르치는 거잖아 그럼 그 목회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럼 선생님은 그 당시에 감독이라고도 목사라고도 부르고 나중에 또 발전되면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예배하고 성교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이래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게 무슨 구약의 그대로 성지는 아니지만 똑같이 바울이 하나 그러잖아요 11조를 드리고 감상검을 드리고 주위론검을 드려서 그 돈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또 이 목양사기만 전념하는 분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이제 조제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죠 물론 이게 중세에는 너무나 조직화돼가지고 카톨릭처럼 타락한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늘 여기 특별히 뭐냐면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는 너무 과하게 잘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너무 박하게 생활이 잘 되지 않게 하는 교회도 있고 톱라이트 같은 지금 양심적인 세계적인 신학자는 그 경제 수준의 중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 정도 그 위로 넘어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중간 정도 경제 수준의 중간 정도를 이렇게 교회에서 후원해야 된다고 하는 세계적인 최고 양심적인 신학자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정말 그 기도와 목회와 성경 연구와 이런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에 더 좋은 설계가 나오고 그 분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다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 씨뿌림의 법칙에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세상 일 걱정하고 자기 집 걱정하고 이거 걱정, 빚 걱정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에너지 다 뺏기고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씨를 뿌려야 돼 성도들도 그런 씨를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게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 운영과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후원하고 그렇게 해야 그분의 모든 에너지가 여기 쏟아져요 제가 아는 여기 보면 교육도 보면 가서 정치하는 장로님한테 시달려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정치하는 장로들 그러니까 지금 교육들이 엄청 무거워요 이 목사님 에너지를 딱 교육만 쏟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형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힘쓰면 목양자들이 더 기도하고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게을러가서 앉아가서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남의 설교나 맥북에 쇼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설교나 딱 들어보다 여기저기 짜집게 해가지고 하고 또 인터넷 뒤져가지고 얘가 하나 찾아내고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 그런 사람은 왜 목회가 됐어요 그냥 간도해야 돼요 다른 일하는 게 좋아요 정말 자기가 앉아서 좋은 추석들 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일반 인문사회 교양사회 그걸 계속 읽고 다 연구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 들어오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그래도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맛있는 꼴을 매기겠다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을 사람은 난 간도라 안 해보게 필요 없어요 다른 일을 해야지 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일은 인터넷이나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다른 일에 하루 종일을 하고 설교 준비가 나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건 목회자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떤 열매를 거두겠어요 좋은 성도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육절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씨를 뿌리고 목회자도 씨를 뿌려서 우리 아영교회는 정말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좋은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목사도 말씀대로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두 번째 이 씨뿌리는 법칙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한 사람은 육신을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위해서 씨를 뿌리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 씨를 뿌리는 자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다인 줄 알고 그것들에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이런 일에 에너지와 돈과 자기 시간을 다 쏟아붓고 사는 사람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는 즐겁겠죠 육신을 타락한 육신을 즐겁게 해주니까 즐겁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육신의 열매 뭐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이면 분명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 울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가지 못해요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심는 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임 사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갖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직업을 갖게 하신 그런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저렇게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주의 일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저는 그 평강과 기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여러분 남은 인생에 씨 뿌리는 대로 됩니다 씨 뿌리는 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뿌린 만큼 또 거둔다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많이 봉사하면 많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사랑을 많이 하면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여러분도 미움을 받아요 왜?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남을 많이 이해하면 여러분도 많이 이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많이 뿌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씨를 뿌리고 의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예요 성도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데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를 많이 뿌리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씨를 많이 뿌리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6장 2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서로 짐을 지라는 건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도와주고 하되 더욱더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죠 이번에도 여러분이 바자회해가지고 한 55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올렸는데 이 돈을 이제 전액 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쌀도 사주고 이렇게 연말에 다 도울 것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또 우리 어제도 공부했죠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선한 씨를 많이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또 이런 장면은 뭐 여러분 내가 말 안 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 뿌리면 때가 이르면 그 선한 행실을 뿌린 열매를 다 거두어요 여러분이 그 대표적인 게 나는 사도행전에 나누는 도루가라는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도루가 도루가라는 여성이 과부지 않습니까? 과부가 됐는데 자기도 힘들었지만은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옷도 만들어서 죽고 딱 이렇게 도와줬어요 어느 날 도루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주변에 있는 베드로가 와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파까지 가서 베드로를 막 사람 죽었는데 베드로를 데려다가 막 데리고 왔잖아요 베드로가 와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막 울면서 이 도루가가 살아있을 때 이거 다 우리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기도해서 도루가가 살아나는 역사를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선한 씨를 뿌렸더니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씨를 뿌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여러분 존경이라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존경할 거예요 훌륭하게 보시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많이 뿌려서 씨를 많이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씨뿌리는 법칙 창조의 법칙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둘째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적용했습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에 육신을 위해 뿌리느냐 성령을 위해 뿌리느냐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선행에 대해서 적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씨앗을 많이 뿌려서 좋은 열매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